야 많이 시켜먹었네 예전에 예전에? 8호의 센터? 8호의 센터? 아구찜도 시켜먹고 아구찜은 가족끼리 국밥도 시켜먹었네요 오늘 것까지 시킨거야? 응 초밥밥 이것도 다 먹어 내가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지 우리 둘이는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지 그럼 그럼 음 음 그거랑 국이랑 바꿔주라 이거랑 위치를? 밥을 그 다음에 오니야 와삽? 아 와삽이 있네 와삽이로 얹고 각자 플레이 광어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 한동안 회 안 먹었잖아 그때 하도 많이 먹었어 한마리 잡아먹어서 그런가 질렸나 광어 우리 한마리 잡아먹고 안 먹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마리 잡아먹고 안 먹었잖아 맛있다 이거 뭐지? 이거 방어 같아 지금 방어처리니까 김은 없네 지금 청양고추는 안 넣어? 이렇게 뜯어서 놔야 돼 나는 순수하게 먹을래 그럼 청양고추는 안 넣어 먹었을까? 응 초밥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올리면 초밥 동생뿌물 말 좀 가성비 좋은데요 tribute 볶음 아 근데 여기는 가성비 좋은 것 같아 게장 맛있어? 응! 게장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게장은 게좋은 살이 많고 부드러워 껍데기가 껍질이 부드러워 전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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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 이게 2인분을 두 명이 먹으니까 끝이네 이거? 저번에 두 명이 먹었잖아 이게 소자야 소 응 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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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저희 여러분 이번에는 이어 organizer 좌 이거 찍어 먹어봤어 날 시켜먹은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? 짜장면 그저께 먹었던 거 그거 맛있고 그거 말고 다른 거 그전에 먹었던 거 많이 올랐던데? 얼마? 만원 두천오백원이네요 뭐 온 거 아냐? 다 먹었어? 아 나 몰라 아 갈게 내일 먹으면 되지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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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